수학의 이현수 그쵸? 확인했고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1, 3, 5, 7, 9의 부분 집합 A, 3, 5, 7에 대하여 A 말고 나머지들의 모든 원수 합을 구하라 그러면 3, 5, 7 제외하고 1하고 9니까 정답은 10 이렇게 확인되겠죠 1, 2, 3, 4번까지는 암산해야지 정답이 3번 체크됐고 다음 문제 보시면 X가 4로 갑니다 0분의 0꼴인데 나이스 미쳤나봐 인수분해도 간단하게 돼 있죠 4 대입하면 6이 만들어져가지고 3번 이렇게 확인되겠지 그치? 확인됐고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로그 7에 49 로그 7에 로그 7에 49는 7의 제곱이죠 더하기 로그 7에 7분의 1은 7의 마이너스 1 제곱이고요 2 내려오고 로그 7, 7은 1이고요 마이너스를 내려오고 1이니까 이렇게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되겠지 그치? 4번에 1번 체크됐고요 5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함수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나타낸 것이구나 그 다음에 F 합성 F1 F 합성 F1 이걸 계산하여라 라는 건데 F1은 3이죠? F1은 3이니까 그 다음에 F3만 구하시면 되겠다 F3은 5가 만들어져가지고 정답이 5번 이렇게 체크되겠지 그치? 쪼갠 것 이거 산술평균이라고 하죠 A와 B를 곱했을 때 루트를 씌운 것 이걸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여기 이제 갑툭튀 라고 해서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공식이 있어요 같을 때는 A와 B가 같을 때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는 물론 X 플러스 X분의 9니까 X 플러스 X분의 9니까 두 개 더한 거는 크거나 같을 거야 2루트 두 개 곱한 것보다 3이 6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는 6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확인되겠지 그래서 아마도 6번을 못 풀었으면 기본적인 공식을 좀 까먹은 걸 텐데 여러분이 이렇게 산술기야 배운 지 좀 오래됐지만 수트에서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공식들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아야 돼요 알겠죠? 7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는 마이너스 2부터 X가 1 사이죠 근데 Q는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 있어요 근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이면 화살표를 쏴야 되죠 기억이 안 나면 화살표를 쏘면 총 쏜 거고 맞으면 P나니까 필요 조건 이게 되는 거지 결국에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의 포항관계가 Q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림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2부터 그 다음에 1 사이에 P가 있는데 여기에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알파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그치?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맞는데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아도 됨 그래서 알파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 7번에 그래서 1번 확인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? 7번까지 무난하게 음악 들으면서 반려견이랑 같이 풀 수 있는 수준이에요 8번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0보다 조금 오른쪽 0보다 조금 오른쪽 0보다 조금 큰 애는 어디로 가고 있니? 1보다 조금 크지만 우린 1이라고 할 거고 2보다 조금 작은 쪽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? 3으로 가고 있어 3보다 조금 작지만 3이라고 체크할 거예요 1하고 3 더하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되겠습니다 됐죠? 8번은 4번 확인됐습니다 8번은 5번 강좌